최근에는 이렇게 중국의 민족음악에 현대적인 음악이 가미되서 새로운 시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그 가운데 한 분의 무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중국의 민족가수 탕찬의 무대를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민족 한국의 민족의 인간다. 한국의 민족은 어떻게 하기를 발사하기 위해 stuck 바랍니다. 한국의 민족'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